오늘 저희는 새로운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주 어르신들입니다. 영어로서요.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이. 하이가 맞는데 버리작머리가 없어보여. 하이, 내 이름은 리시현. 리시현. 샨. 샨. 우와. 진짜 멋있다. 샨이야?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어준 거. 네. 이름이 이시현이니까. 샨. 샨. 내가 지어줘 봐. 원래 공명이 보현 있잖아요. 그리고 변. 아, 관심 진짜 없어요. 변이네. 아이엠 37. 와우. 37? 37. 아이엠 액터. 아이엠 액터. 아이엠 토이. 아이엠. 미니어처. 로버트. 미니어처. 미니어처. 동기님들이. 분위기 좋네요. It can cost you much, much money. 마치 마치. 건담. 싼 걸로. 싼 걸로. 영어로, 영어로.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노익스펜시브. I see. 잘 알아듣는다니까? 땡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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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이 어떻게ins? 소진. 소진,뭐야?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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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 소진은 안 돼요? 레시피? 영원님 어떻게 잘해요? 아, 인اف휘때. 존립밥이라 뜻도 될 거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 아니, 근데 이게 수준이 그냥 뭐 안녕? 나는 무슨 일을 해? 이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할 정도는. 제가 가야 할 클래스가 아니었어요. 동네 그냥 영어 모임이 아닌데 이게. 그리고 영어학원도 가면은 꼭 이제 그 자리 운이 있어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 옆에 있으면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쟤 왼쪽 분도 너무 잘하셨고 오른쪽 분도 너무 잘하시고. 자리 잘못 잡았어.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아 이거 어떡해. 몸 잡이. 미국 갔다 온 것도 자랑스마게 그랬어요. 오늘 준비해 오신 게 뭐예요? 음식에 대한 어떤 얘기 하시나. 아 예예예. 아침에 했던 스피를. 재밌다. 발표한다. 먼저 하고 이것도 영어를 하셨으면. 아니, 근데 이거를 번역끼리 돌려가지고. we can. we can. we can. we can. 아, 인글리시 완전. I can cook at a professional level. 라면. 라면. 그녀의 말을 못한다. 프로페셜 아니야? 그런데 나는 맛있는 것 같아요. 쿠킹! 쿠킹! 그녀의 방법을 제가 믿습니다. 요리 왕쪽이 틀린 말이야. 자막 너무하네. 킹. 킹. 킹이라고 해도 될 사람이야. 조금 틀려, 조금 틀려. 인식, 인식. 인식, 인식. 맞아. 아, 맞아. I learnt to cook not really cooking. 무슨 말이야. 기안 84, I want to put. 기안 84, I want to put. I want to put. I want to put. 이 글이야? 뭔 소리야? 너한테 맛있는 거 하니까 널 먹여주고 싶다고. 아... 발, 발이잖아, 소수.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기안 84한테 발 집어넣고 싶다고. 아니, 정말. 이 글이야? 음식을 원한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요리를 배워서 요리를 정말 못하는 기안에게 먹여주고 싶다. 기안이 정말 키가 친구. 결혼해서 와이프한테도 만들어주세요. 요리를 정말 못하는 너에게. 아, 형 고마워요. 마음이 같은 게. 기안, 기안 요리 되게 쿡. 쿡 스투피드. 쿡 스투피드. 쿡 스투피드. 쿡 스투피드. 아, 와이라. I watched in the TV, the big mandu. 아, there was terrible. there was terrible. there was terr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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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ible 나왔어, terrible. terrible 정말 딱 정확한 단어죠. 수레기. 수레기. 아, 맞아, 맞아. 수레기라고 또 영어로 발음이 많아. 수레기. 킹 딤섬. housewarming party. 가족들하고 같이 사세요? 아니요. 혼자 사세요. 부산이에요? 부산이 고향. 부산, 홈타운. 없어요? 잉글리쉬, 사투리로 배워. 런. 런. 부산. 아, 부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어머. 사투리로요? 마셔, 마셔. 사투리. 천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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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 황주. 황주. 서울. 황주. 사투리. 아니, 한국 이름 쓰셔서 말을 못 걸렸어요. 에이, 상독 이름 쓰고. 미스터 린. 미스터 린. 미스터 린. 미스터 린. 미스터 린. 미스터 린. 수직의 화쟁이. 수직 베리 큐. 근데 약간 복이니까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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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럭키. 럭키. 상복이 형님이 가장. 그 오나한 미소 뒤에. 약간 전라도 사투리를 이용하시는. 맞아, 맞아. 야, 전라도 사투리는 어떻게 해? 해브. 아니, I am a boy you are a girl 해봐요. 부산 말로? I am a boy you are a girl. 해봐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근데 상복이 형님 웃으면서 해, 그거를. I am a boy you are a girl. 어차피는 있네. 그래서 우리도 영어로 하는데 사투리처럼 배우게 되는 거야. 그걸 따라 하게 되니까. I have a learning? 상복이 형님. I cannot cook. Cook.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린. 명의료. told them to you 내 집사다외 밑으로 요리하고. 내 집사다외 밑으로 요리하고. 내 집사다외 밑으로 요리하고. 내 집사다외 밑으로 요리하고. Warner knows my wife and my. 관련 교회에 대해 설명 were 한், 한글터all? I tell you? Ronnie and my, my, and my. 싱글 인터넷 서치 위에서 싱글 인터넷 서치 인터넷 검색에서 주로 본다, 아니냐, 이랬어 주변 반응을 보고, 못 알아두시면은 I eat 라면, same thing, 라면 No do, about once a week 국수를? 1주일에 한 번을 아, I like party noodle I like party noodle 파티 noodle? 파티 noodle? 파티 noodle? 파티 noodle? 아이스 파티 noodle? 아이스 파티 noodle? 아이스 파티 noodle? 진짜 맞네, 맞네 아미스프 부대찌개 파티 noodle? 파티 noodle? 파티 noodle? 잔치국수 아이스 파티 사이 아이, 아이, 아이 라고 상봉이 형님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사퇴노들. How did you make your mind when you were young? 왜 배우가 되려고? CNN인데 종식 방역이 없는데 계속 있어. 드림은. 드림. 정상이다, 정상이다. 얘기가 길게, 얘기가 길게 안 되는구나, 얘기가. 액팅 is very hard. 하드. 어? 어? 야하. 밥 먹고 살기. 아, 밥 먹고 살기. 이야, 기가 막히다, 크리에이티브하다 진짜. 하드. It's a kind of advice. Everybody asks in the class. So we hope you come next time if you are not busy. 계속 오시면 you will be much better in your English. 왜냐하면 세계적인 스타가 돼야 하니까. 그렇죠. 수상소감도 형님들도 진짜 해오라. 그거는 필수. 정말 아카데미 어워즈에서 딱 상을 받았어. 코밍이 돼서 소감을 영어로 말한다라고 한번 해 봐. 그러니까 떨쳐내야, 영어들이니까. 뭐야, 아는 게 있어, 영어로 말한다라고.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리, 시, 앙. 리, 시, 앙. 리, 시, 앙. 너무 안겨.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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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땡겨 맘. 땡겨 맘. 빨리, 빨리. 땡겨 맘. 땡겨 맘. 점 모다시음 나라. 점 모다시음 나라. 오, 해. 히로. 안 하며 그냥. 끝. 우리 이름 얘기하는 바는 소감이 길어졌어요. 뭔가 하셨죠? 네, 네. 나이스 미처, 스마트 가이. 우리 멤버들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굉장히 돈독해졌어요. 오히려 전현무 형님보다 우리 마이클 님이 승. 수지 님 승, 로즈 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버워션, 도 유 쿠크 포 요셉? 맞어, 맞어. 어버워션. 요리하는 거 있어요? 아,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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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도 영어죠. 라면.